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안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5장 말씀은 드보라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무기토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고 기뻐하는 노래입니다. 모든 노래에는 가사가 있고 그 가사에는 노래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가나한 야빈 왕과의 전쟁에서 통쾌하게 승리한 사실을 노래하면서 바락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기억하고 다 함께 여우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당시의 상황을 아주 디테일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여우와를 돕지 않은 메로스는 저주를 받습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도와줄 의무가 있었던 그 메로스 지역의 사람들은 그 형제의 고난을 무시하고 동참하지 않았었습니다. 900대의 철병거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가나한의 손에서 구원받고자 싸우는 이스라엘을 돕지 않은 메로스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운 야엘을 축복하십니다. 야엘은 겐사람 헤벨의 아내입니다. 야엘은 남편 헤벨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가나한과 동맹을 맺고 있었고 자신 또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끝내 마침내 야엘은 장막에 다른 어떤 여인들보다도 더욱 크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23절과 24절은 너무나 대조적인 저주와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우와를 돕지 않는 자와 여우와를 돕는 자의 최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야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왔는지 아주 자세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자 물 대신 우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반적인 보통 우유가 아니라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습니다. 엉긴 우유의 원어인 해무안은 아주 두껍게 엉긴 젖을 의미하고 고급진 우유를 사용할 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철병거 900대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폭우 속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목숨을 위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피와 땀과 눈물로 만신창이가 된 시스라에게 지금 야엘이 아주 달콤하고 고소하고 맛있는 최상급 우유를 아주 멋진 그릇에 담아서 귀하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스라의 마음을 안심시켰습니다. 그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시스라가 깊이 잠들 때까지 기다리다가 야엘은 한 손으로 장막 말뚝을 굳게 붙잡고 오른손으로 강하게 방망이를 쳐서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꿰뚫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죽었도다로 사용된 원어 사다드는 완전히 파괴된 것을 의미합니다. 전혀 소생할 가망성이 없고 완전히 죽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시스라는 지금 그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력과 명예와 영광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군대 장관 시스라가 한 여인 야인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이방 여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아주 강력한 적이었던 가나안 야빈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단번에 죽였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두보라가 아주 통쾌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부터 그 장면이 바뀝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 시스라를 기다립니다.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돌아올 시스라의 철병거가 생각보다 늦게 오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은 시스라가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전리품들을 챙기느라 늦는 것이라고 그를 위로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시스라가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당연히 승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스라는 전쟁 때마다 항상 승리했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었기에 시스라의 어머니와 그의 시녀들은 이번에도 그가 굉장한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말씀을 계속 보시면 사람마다 한두천여를 얻었으리로다 전쟁 시에 여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노예로 삼는 경우는 고대에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당연히 승리를, 대승을 거두고 시스라의 모든 병사들이 제각기 한두 명의 여인을 노예로 얻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로다 그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몫에 꾸밀이로다 여기서 채색옷을 뜻하는 원어 리크만은 다양한 색깔의 자수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옷감의 안팎을 손이나 배틀로 한 땀 한 땀 수놓은 아주 귀한 비싼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우 값비싼 옷으로 당시에 상류계층 사람들만 착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를 위해서 채색옷을 지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채색옷은 아주 값비싼 귀한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노력한 자의 몫에 꾸밀이로다 여기서 노력한 자는 시스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그의 군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시스라가 승리를 기념하며 귀하고 이 값비싼 채색옷을 목에 감고 목에 두르고 집으로 돌아올 것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지혜로운 신여들이라는 사람들은 사실 어리석은 신여들이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으로 시스라의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어리석은 추측이고 허망한 기대였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시스라는 이미 죽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시스라의 어머니도 그와 똑같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스라의 어머니와 그의 신여들은 시스라의 죽음과 전쟁의 패배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아니 그 안에 갇혀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아주 어리석고 허망한 소음만을 대풀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최후를 대조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자 하나님을 대적하던 시스라를 망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모든 대적들을 그와 같이 심판하시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그들의 미래가 영광스럽게 빛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소원하면서 노래를 마쳤습니다. 사사기 5장에서 드보라는 전쟁의 큰 승리를 노래하면서 지금 야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야엘을 통해서 일하신 여우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십시오. 여우와 하나님께서 야엘의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야엘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여우와를 찬양하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어머니인 드보라는 기뻐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여우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을 대표하는 시스라의 어머니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여인에게 비참하게 죽은 시스라를 기다리며 그가 가져다 줄 전리품들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와 그의 나라는 모든 것을 잃었고 비통하게 울며 사라졌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완전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최후 승리와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여우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원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계획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종종 무엇을 선택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완전한 승리가 없습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나의 능력과 지식과 경험과 인맥을 믿고 하나님의 대적한 가나안은 멸망했지만 여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결단하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스라엘을 죽인 이스라엘을 죽인 야엘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평온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봤을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해가 힘있게 도둔같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할렐루야가 멈추지 않고 그리고 날마다 여와를 찬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